두 번째 물건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가 물건인데요. 이번에는 멀리 부산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먼저 지금 계효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의 해운대 우동 상가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익형으로 월세 받으시라고 임대로 받으시라고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건축이라는 거 기대의 가치를 바라보신 분들한테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운대에서 동백역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죠. 핵심 지역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동백역의 도보 약 5분 내에 위치했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3분 정도인데 넉넉하게 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 면적은 상당히 좀 넓어요. 대지 면적 10.07제곱미터가 부여가 되고요. 전용 면적 9.02제곱미터가 부여가 되는 상가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아파트는 1164세대고 근린생활 시기 175세실로 되었는데 특징이 재건축 예정 상가입니다. 재건축 예정 상가고 91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메밀가가 상당히 좀 저렴하죠. 2억 6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동백역에서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있고 옆에가 동백섬이죠. 여기가 동백섬이고 밑에가 해운대 라인이죠. 해운대 라인에 옆에 주산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여기는 거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상당히 들어오시는 게 뭐냐면 바다를 끼고 있죠.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다양한 바다는 넓어요. 우리가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들 많은데 서해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고 다양한 바다도 있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렴하게 세컨하우스로 해서 강릉이나 속초나 이쪽에 집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지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제2도시죠. 서울 이후의 제2도시이기도 하고 이 때 실제 가보면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고급 승용차가 아니죠. 요트들이 정착될 정도로 상당히 그런 편의시설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해운대하고 동백 일대하고 중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부산에 물론 부산역 쪽 1호선 라인도 있지만 2호선에서는 이쪽 동남권 라인에서는 이쪽 라인들이 상당히 과거부터 인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부터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거주를 많이 했고 그렇게 맞춰서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노후도가 진행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새롭게 다시 한번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밀렵지구나 센텀시트나 이쪽 라인들 새롭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 다시 한번 해운대 바로 옆에 있고 왼쪽에 백스코 센텀시티 이 라인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들, 백화점 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적응이 좋다. 즉 반대로 말하면 사업성으로 상당히 용이한 지역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내 보면 마린시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마린시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기 할 텐데 마린시티 또 어떻게 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밤에 보면 우리가 보면 한국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고 하고 이쪽 해운대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도 해서 지금도 아마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찾을 겁니다. 겨울에도 사람이 많을 정도로 잠시 단착하는 그런 관광특구가 아니죠. 사계절 내내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백스코 같은 경우는 센텀시티가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센텀시티, 마린시티가 이 양쪽에 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에 핵심 지역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핵심 지역입니다. 동맹역 1대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군도 잘 되었습니다. 아파트,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학군 중요한데 학군도 다양하게 전통 있는 학교도 올해 학군들이 밀집해가 있기 때문에 학군이 밀집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신도시 어떤 특정 지역 개발을 한다면 학교도 지어지고 입주해야지 학교가 좀 더 평생되는 부분인데 이미 학교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 없이 가면 될 것 같고 세대수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영대 쪽에 한 3천 세대 있고 이쪽에 모두 세대수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과 그 다음에 관광 지역이 그 다음에 왼쪽에 업무 지역이 같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어울려 있는 지역이 바로 해운대다. 해운대가 상당히 우리가 보면 해운대 상당히 그런 인기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에 보면 해운대가 아까 오른쪽이 있죠. 오른쪽 밀락을 지나서 밀락을 좀만 더 지나면 부산역 쪽입니다. 부산역 쪽에 보면요. 이 북항 이 밑으로 가면 아까 미단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하면 이쪽에 북항 개발을 하는데 북항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됩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이 2단계 재개발에서 항만구역과 육상과 해상 개발되고 이쪽 라인 그 다음에 이 부산역 앞에 부산 진역 앞에 유지와 철도 부지까지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서쪽에 우리 보면 우동이죠. 우동 바로 서쪽 라인의 개발이 크게 진행이 된다. 이거를 또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동 5구역 재개발 27년 착공 예정입니다. 중동 5구역 이 중동 일대가 또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동 일대가 또 개발되면 근사한 모습들 나타나면 동쪽과 서쪽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해상도시가 2030년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 엑스포 또 유치 또 같이 희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게 맞물러서 해상 신도시 엑스포 되고 안 되고 선정이 되기는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스마트 해상도시가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사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부산도 국제적인 도시이기도 서울의 위상이 엄청나게 거의 제가 볼 때는 10대 도시 안에 들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위상이 크지만 부산 또는 상당하게 계속적으로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부산을 할 때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처음에는 서울을 방문하지만 두 번째는 부산을 찾을 정도로 이런 모습에 맞물려서 해상도시 근사하게 2030년도 완공 예정에 또 기다리고 있고요. 오페라하우스도 26년 개간을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북향 일대 오른쪽 라인에서 오페라하우스도 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근사하게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91년도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 완료가 됐는데 여기가 상당히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위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0년도 아파트도 위치가 좋지 않은 지역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아파트 단지들이 주차세수가 두 대를 될 정도로 엄청난 대지의 면적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대지의 면적이 엄청 넓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물에서 상가 재건축 같이 통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조감도 모습도 한번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 좀 풀어드리면요. 도보 5분 거리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매매가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2억 6천 원이고 특히 재건축이 요즘에 시장이 좋지 않고 또는 요즘에 PF 부실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됐다고 하는데 재건축이 기본적인 게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부산 최초의 신탁 방식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즉 여기 주민들이나 기본적으로 돈이 초반에 필요 안 하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향후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수수료가 지급이 되긴 하지만 대신 안정적으로 신탁의 자금을 이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에서도 빠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비용이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정체되는 부분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신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지금 다양하게 지금 아파트나 주상복합도 들어온 것들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실제 한번 가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가보시는 게 중요하고 실제 여기가 정말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뭐 측정 아파트 어디 아파트라 상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